자자자 슈즈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은 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자자자 오늘은 말이죠 새로운 카트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나 나홍이다 야옹이 카트 제가 이때까지 아이템전을 한번도 안해봤고 아이템 카트 산적도 없는데요 이 커여운 자택 보세요 안 지를 수가 없잖아 확률을 한번 볼게요 야옹이가 0.1%입니다 근데 말이죠 고급 티켓 레어 이상에서 나오면요 출연 확률 24% 좋아 질러봅시다 나홍아 엄마 나오자 아니 저기요 24%라면서요 아니 넥슨 운전자님 이것이 실화입니까? 아 그렇지 24%라데 떠야지 이거는 2200건전지 그거 비싸긴 또 겁나 비싸네요 바로 허요미 나홍이 일로 와요 야 레전드 아이템 카트 야옹이 반짝반짝한 눈동자 그리고 뭐 어 발바닥 부스터 젤리부스터랑 꼬리 살랑살랑 오늘도 목 놓아 외쳐봅니다 음 뭐 자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템 카트고요 100% 확률로 일반 바나랑 지뢰 맞고 100% 확률로 대마웅도 막아주고요 오오 오오 검은색이 특수 컬러네요 흑냥이 뽑자 나와라 색깔 별로야 흑냥이 이거 뭐야 흑냥이 아닌거 같아 흑냥이 흑냥이 흑냥 흑 흑 흑 마 맞아요 이거? 흑냥 그렇지 흑냥이 나왔다 흑냥이 아 특수 컬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짜자자자자자 나옹이 야옹이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는데 케이크 제작시 미니 달토끼가 나오는데 미니 달토끼가 나오는데 아 이건 넥슨이거 핑콩사에서 죽게 할 계략인가요? 미사일 막아주는 토끼인데 아 이거는 생긴것만으로도 패스로 쓸 가치가 있습니다 예 자자자자 진짜 우리 흑냥이 간다 어 중간중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나나 이런거 다 회피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건 너무하지 야 일단 실드 하나 챙겨주고요 아이템 아 아이템을 못먹어 아이템전에서 왜 아 아하하 진짜 이거 먹어야돼 아 지뢰 밟을걸 지뢰 무력화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? 오케이 죽을터 때려주고 같구 아 아 좋아 음 지뢰요 오 근데 확실히 나홍이 방금 그 물통성 당하자마자 바로 풀렸죠? 바나나 좀 밟아야되는데 킬 오 오 오 오 오 아 자 지금 1등 우리 선수 먹고있거든요 받지않아 오케이 1등 보내주고 파리 컷 아 아 자 1등 견제 가자 1등 견제 나머지는 지금 다 아 아니구나 야 1등이 어디 나 파란팀이었네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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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바나나 밟을걸 야옹이는 그 바나나랑 지뢰를 겁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밟으면 2등이기 때문에 불타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 아이템 첫판이라 그러는데 아 아 아 아 아 됐다 잠깐만 나 우리 지고있어? 제발 오케이 먹이고 아 죽어지나요 설마 어 잠깐만 나 이 맵 해본적 있죠? 그 스페이드맵 그거 맞나? 음 나 왜 천 번호갔지? 음 나 아 음 자 물폭탄 투하 부윰 라이브 무슨 자 잠깐 마 이거 질 수 없지 흥냥이 맞으면 약간 바로 풀려요. 우리 흥냥이는 자, 우리 1등 잘하고 있다! 형이 서포트 제대로 해줄게 우리 흥냥이랑 같이 해가지고 떨어져라 쳐주지 야 이거 아이템을 지금도 제가 거의 처음하는 느낌으로 그랬지 자, 왜 갑자기 Darr Therefore 재밌네 쉴드 나이스 좋다 먹어라 아 쉴드 반응 늦었다 아니 난 그거 뭐냐 저거 좀 밟아보고 싶은데 빡야빡냐 이기 안통해? 빡야빡냐 바나나 차려야 돼 바나나 아 안돼 이걸 진다고? 미팅 결제 미팅 결제 미팅 결제 진건가? 오케이 하루 총 1600rp 육두 완료 제가 지금 앞에 미리 캔디 2개 넣은 상태였고요 캔디 3개 넣을까? 마지막에는 MSG 아주 야물짝지게 넣어서 한 8일 정도가 지나야 이 토끼를 얻을 수 있네 그러면 뿡톡끼 조금만 기다려 용의 길 육냥아 미안하다 너들 주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는구나 집 집다가 미안해 자 컷 해주고 잠시 대결 미빔 uits 응 아 아 바나나 밟고 싶었는데 못 밟았어 오늘도 야 이 맵같은 경우는 뭔가 신선이 된 듯한 요충이네요 오케이 방금 지뢰 밟았는데 처음 밟았네요 오케이 바나나까지 그 부터 획득 완료 좋아 좋아 살리자 흥냥아 일단 얘부터 컷 해주고 나와 와가지고 아 실드 아까 야무졌다 아주 야물딱 졌어요 일단 얘 잘가라 내가 1등 완벽하게 서포트하는 역할로 갑니다 우리팀 아주 잘 달리고 있어 완벽해 1등 미사일 좀 맡겨서 쏘고 있다가 자 실드 달아주고 나와있어 으아아아 제발 리타이어는 안된다 아 아 흥냥아 사랑을 주세요 덕분에 재밌게 달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저 달토끼 뽑으면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곡은 가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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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